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절대망대입니다. 영어로는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Faith on God's power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을 절대망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하고 오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따가 우리 예배 후에도 점심 먹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매일 삼시세끼라는 한국에 보면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죠 먹는 걸 우리 식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집회를 하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써미타임을 갖거나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겠지만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밤에 말이죠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피곤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먹는 얘기를 왜 하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곧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즉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다 보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말씀을 먹는 음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는 거니까 음식이야 또 갓 태어난 베이비도 엄마 젖을 먹는, 그죠? 그 음식을 먹는 거는 똑같아요 음식을 먹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생명을 위해서거든요 힘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왜요?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삶이라고 하는 산다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보통 되게 삽니다 그런데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이걸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배웠는지를 두고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누군가는 어린아이한테 젖을 먹여야 아이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 믿음을 배웁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제가 받은 믿음은 제가 배운 믿음은 제가 본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나이대에 크면서 누가 나한테 좀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심지어 때로는 그냥 믿으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던 결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믿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온갖 기적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지냐면 그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지 홍해를 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쉽게 하시지 제가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미국 땅을 밟았던 퓨리탄들이라고 하는 청교도 그들의 믿음도 저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들어보셨어요? City on a hill On the hill City on the hill 아메리칸 히스토리 안 배웠어요? 미국 대통령들이 자주 인용하는 문구였습니다 청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City on the hill City on the hill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먹는 걸로 영적인 걸 보이지 않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이걸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보게 됐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럴까요? 제가 비록 어떤 믿음이 되었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비록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그것으로 세워진 믿음이에요 이게 제 뇌에 각인이 되어있어요 저절로 나와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설득하려 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공부도 이렇게 했어요 배우길 이렇게 배웠어요 뿌리가 이렇게 내렸거든요 제가 27살 나이 때 청년이 되고 학교 공부 끝나고 말하자면 교회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역을 놓고 준비할 때 그때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그것으로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스피릿이라고 영어로는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타낸다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보여주는 거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 나타내신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그리고 그 능력을 이렇게 이렇게 제 믿음을 그 위에 둬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경험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됐다가 빼냈잖아요 그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는 말씀하시거든요 이 40년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로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40년은 없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2윅스면 충분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40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제 밥 먹었다가 배불러서 오늘 안 먹겠다 오늘은 또 내일도 안 먹어도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래요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건 설득이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 좀 모자라요 그 말은 연약하냐고요 위크니스 그죠 우리가 위크니스가 있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설득력 있는 거나 즉 내가 이해하는 걸로 아니면 사람의 말에 저와 여러분이 내 말일 수도 있죠 그거가 뭔지를 확정 지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 내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확정 지으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분이 안 되면 이게 필요해요 사는 게 힘을 얻는 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걸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이거는 애굽을 낳을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안 되고 있냐 오늘 이 말씀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터라고 해서 absolut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망대는 뭘까요 알다시피 망대는 세우는 거거든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망대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걸 수 있어요 저도 좋은 대학에서 이 내용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래 보여도 대학원 들어갈 때 논술이라고 해요 writing 그렇죠 그거 100점 받은 사람이에요 대학원을 뭐라 그러죠 대학원을 뭐라 그러죠 언더그레이저 그레이저 그냥 그레이저 그레이저 스쿨 들어갈 때 시험 볼 때 그레이저 그 논리를 가지고 이게 뿌리 깊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요 이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여기다 세우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는 말씀 그대로 데몬스트레이션에다 둬야 돼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는 여기에 둬야 돼요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다 참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구분이 안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두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트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출애굽했어요 열 가지 기적을 다 봤는데 다 경험했는데 그렇죠? 경험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할 만큼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잊게 했어요 하나님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히는 3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에 내가 너를 줄이게 하며 내가 너를 굶주리게 했다고 배고프게 했다고 내가 너를 낮추며 내가 너를 광야에 40년 동안 잊게 했다고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줬거든요 전에 먹어본 적도 없고 우리도 지금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40년 동안 그 만나먹으면서 살았어요 그거 먹었다니까요 그거 먹고 살아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했냐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걸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훈련도 했고 매일 우리 민영이나 다 다민이도 고등학교 학교생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자 기사를 본 것 중에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요 살아보려고 온 가족이 이탈리아 섬 하나 섬으로 배를 타고 오다가 그 배에서 애기가 하나 낳았는데 그 애기가 죽었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살려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 상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한때는 식량이 너무나도 돌아서 식량을 태평양 한가운데 버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이 땅의 일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마귀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마귀의 일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뭐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을 이유를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여기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면 죄를 확정 짓는 걸 정죄라고 해요 저지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죄에 대한 처벌이 따라옵니다 그걸 집행하는 그걸 우리 그러잖아요 기관도 있고 집행하는 게 뭐냐 뭐를 집행하냐 그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입니다 생명의 반대말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해결 못해요 누구도 해결 못해요 누구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따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가 집중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 묻고 따지고 이거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지면 한 명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끝냈다고 우리 여기 있어서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 바뀌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갖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거는 그 가치가 없잖아요 모든 모양새나 모든 이름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쓸데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걸로 살아가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게 다 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로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그런데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사는데요 그래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뭐를 알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내시는 이 나타내심과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을 여기에 두는 우리의 이유를 여기에 두는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설득력 있는 그거 위에다 우리 말을 우리 믿음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들 중에 이거 아닌 여기로 옮겨간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땅 정복의 시간표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굶주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거할 때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건 무능하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내가 연약하든 내가 떨든 내가 두려워하든 두려움이 있든 그거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데몬스트레이스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일하십니다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 위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내가 다 시행하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길 원하세요 왕이 되었던 다윗이 한 고백이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잔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다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떠나서 제가 뭐 이런 저런 것보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감추려 하시거나 이것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시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말에 거여야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광야 40년에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데몬스테이션을 하실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네가 진짜를 알게 될 거야 이 진짜가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거죠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알잖아요 지금 바이든이잖아요 받겠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과 여러분 바이든하고 식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같이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진짜 네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즉 네가 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를 알게 되는 이걸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드렸죠 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린 원하는 게 있어요 베이비 때는 엄마 젖을 원하고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 엄마 젖 찾는 거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여기에 눈 뜨면 진짜 나도 회복하지만 모든 게 만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Satisfied 왜요? 우리가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는 자유케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게 있어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열쇠 중에 열쇠인 절대망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게 기도입니다 이 소통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간절해라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나를 찾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집중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 더 이상 잊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종이는 별거 아니에요 그죠? 찢어버리면 쉽게 찢어져요 그죠? 이게 우리라면 이걸 이 칠판에 딱 붙이는 순간 그죠? 칠판과 하나 되어서 딱 붙이는 순간 이건 찢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딱 붙어버리면 이게 칠판이고 이게 종이고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전히 종인데 내 연약함도 있고 떠는 것도 있고 내 걱정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나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 칠판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난 종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칠판하고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과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 라고 tomatoes 합니다 저희가 tim